안녕하세요. 인천 국제 침례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주 전에 저는 사역과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고린더 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IIBC의 모든 성도님에게 즐거이 내는 자가 되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오. 마지 못해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아침에 다룰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We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this morn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would realize so well how to receive every word of God and how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God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precious name, I pray. Amen. Now I present four types of healers of the word of God by asking eight questions about the parable of the sword. 자, 이제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여덟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겠습니다.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process of seed germination? 첫 번째 질문입니다.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The reason I ask this question is that I think the process of seed germination i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e parable of the sword.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씨앗의 발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ccording to Baiju's, seed germination may be defined as a fundamental process by which different plant species grow from a single seed into a plant. 바이쥬스에 따르면 씨앗 발화는 다양한 식물 중에서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식물로 성장하는 근본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This process influences both crop yield and quality. 이 과정은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A common example of seed germination is the sprouting of a seedling from a seed of an ant. Angeosperm or Gymnosperm. 씨앗 발화의 일반적인 예는 속씨 식물이나 겉씨 식물의 종자에서 묘목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The complete process of seed germination is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steps. 종자발화의 전체 과정은 다음에 언급될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During the beginning stage of germination, the seeds take a water rapidly. 발화 초기 단계에서 씨앗은 물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 결과 최적의 온도에서 종자 외피가 부풀어오르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단계를 흡수라고 합니다. 효소의 활성화로 성장 과정이 시작됩니다. 씨앗은 내부 생리를 활성화하고 호흡과 단백질 생산을 시작하며 저장된 음식물을 대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종자발화의 지연 단계입니다. 종자 외피가 파열되면서 원뿌리를 형성하기 위해 어린 뿌리가 나옵니다. 씨앗은 지하수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은 지하수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뿌리와 어린 싹이 나온 후 싹이 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종자발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종자의 세포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길어지며 분열화에서 묘목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씹뿌리는 자의 비연은 무엇인가요? 누가 보건 8장 4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아오메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씹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덜어낸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에 날 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덜어낸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버렸고 덜어낸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도단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서 백배의 열매를 내줬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에 많은 그룹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이나 개인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지만 많은 경우에 큰 그룹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에서 군중을 끌어모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이 군중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씹뿌리는 자의 비유는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비유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씹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중 하나는 뿌려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씨앗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씨앗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시면서 행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옥스퍼드 언어에 따르면 비유라는 단어는 보금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또는 영적 교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간단한 이야기로 정의됩니다 또한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라고도 불립니다 매튜 푸울은 비유가 가진 장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비유는 청중에게 두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전달된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에 농사짓는 관습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씨앗을 먼저 뿌린 다음에 땅에 쟁기질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씨를 뿌린 후에야 정확히 땅의 품질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씨앗이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토양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토양에 대한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씨앗이 아니라 씨앗이 어떤 종류의 토양에 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토양은 씨앗이 밟히는 길인 길가였고 공중에 날 짐승들이 그것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토양은 바위 위였는데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여 곧 시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토양은 씨앗과 함께 도단한 가시나무들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씨앗을 숨막히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양은 좋은 땅이었고 싹을 내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나오는 몇 구절에서 이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신 것을 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보건 8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의 비유는 비유라기보다는 퍼즐이나 수수께끼에 가까웠습니다 올바른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원했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신비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신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비이긴 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비유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강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제는 받지 않고 그저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에 비춰볼 때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시된 영적 진리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자 네번째 질문입니다 씨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 씨앗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글 모두 포함하여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조건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 생명과 유용성을 생성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구절에서 이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 그리스어로 로고스인 말씀에 대해 세 가지를 밝힙니다 처음에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그분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셨으며 따라서 만모를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아버지와 구별되면서도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로 영원히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식별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이라고 표현한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의 말씀대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길가에 있는 토양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공중에 날 짐승들이 길가에 씨앗을 삼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귀는 뿌려진 말씀을 재빨리 빼앗아갑니다 말씀은 결코 침투하지 못하고 금방 빼앗기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길가에 토양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해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과 3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주의 활동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둠 속에 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저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원히 구원받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사탄이 변개시킨 구절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KJB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중생한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어린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젖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성도의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 버전 중 하나인 RSV로 같은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달리 RSV는 말씀의 나는 이 단어를 생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또한 RSV는 구원해 이르도록 이라는 두 단어를 추가했고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층이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반석위의 토양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곤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열정을 갖고 말씀에 반응하지만 곧 시들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레이비드 구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구직뿐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반석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미하는 수분, 곧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구직을 매우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발아 초기 단계에서는 씨앗이 물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위의 씨앗은 초기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들기 전에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별칭으로 부르는 가난한 성도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의 토양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건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잠시 성장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것들과의 경합으로 인해 영적 성장이 막히고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토양은 말씀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토양은 너무 비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시키는 온갖 다른 것들도 자라납니다 즉 이 세상의 삶과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에게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좋은 땅의 토양은 무엇입니까 누가 보건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인이라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아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 씨앗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씨앗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 구절에서 마지막 단어인 인내로 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얼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이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토양에 대한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토양에 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시된 영적 진리의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씨앗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은 성격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길가의 토양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반석위의 토양은 한국에서 별칭으로 불리는 일종의 가난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토양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좋은 토양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 가시나무 사이 좋은 땅의 토양들과 같이 발화된 유형은 발화되지 않은 길가의 토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은 양자 역학에 대해 침묵하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의 토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씨앗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so much again for giving us your precious and perfect word of truth we are very grateful to you for your grace and mercy please help us to always rely on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and continue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you until the Lord comes again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